1982년생인 MC 붐이 드디어 올해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서울모처에서 열린 붐의 결혼식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연예계 대표 마당발인 붐은 가수, 배우, 개그맨 가리지 않고 많은 지인들이 참석하여 축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붐의 결혼식을 화려하게 빛내주던 하객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의 탑식스, 바로 트롯맨들이었는데요. 이명웅,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영탁, 김희재 트롯맨들은 붐의 결혼식을 찾아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붐의 결혼식에서 트롯맨들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붐과 트롯맨들은 어떤 인연이 있는 건지, 또 트롯맨들의 빛나는 활약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4월, 결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올해 41살이 된 붐이 비언예인 신부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붐은 앞서 깜짝 결혼을 발표하며, 항상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니만큼, 사랑이 흘러 넘쳐 주변에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부부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가정과 아내를 살뜰히 보살피고 안아주는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라고 결혼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붐은 결혼식을 축제처럼 진행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정말 흥겹고 즐거운 결혼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붐의 결혼식 분위기는 축제처럼 유쾌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신랑 입장부터 문을 여는 팬터마임과 점핑, 댄스로 흥을 고조시켰고, 하객들에게 하답에 턴을 하는 등 기쁨을 표현했다는데요. 축가 도중에는 댄스 브레이크를 갖는가 하면, 직접 노래까지 부르며 분위기를 후쿤 달궜다는 후문입니다. 그의 결혼식에는 이경규가 주례, 이동욱이 사회를 맡았고, 축가는 이명웅, 케이윌, 이찬원 등이 맡았습니다. 한편, 붐의 결혼식에는 주인공인 붐과 신부모지않게 주목을 끌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리스터트롯 탑6이었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명웅, 이찬원, 장민우, 정동원, 영탁, 김희재 등이 총출동하는 의리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붐과 함께 사랑의 콜센터, 홍숭아 학당에 같이 출연한 것을 계기로 하객으로 참석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대중들은 그들은 같이 볼 기회가 없어 아쉬워하던 차였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응원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트롯맨들을 붐의 결혼식에서 완전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결혼식장에는 많은 연예인들도 참석했지만, 신랑 신부 측 친척분들과 지인들도 참석했을 텐데요. 어르신들이 많아 트롯맨들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셨다는 후담입니다. 이찬원이 축가를 부르는 도중 장민우와 정동원이 같이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며 하객분들도 너무 신나게 즐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붐은 장민우, 정동원이 파트너를 부르는 가운데, 함께 어깨춤을 추며 노래하는 등 잔뜩 신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롯맨 완전체가 결혼식에 참석하고, 축가도 부르고 퍼포먼스까지 해준 것을 보고, 붐과의 친분이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트롯맨들이 붐의 결혼식에 많은 비중으로 참여해주고, 공연까지 해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리 친분이 두터워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그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하게 된 지 2년 남짓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붐은 그동안 방송활동을 25년 정도 했습니다. 인기가 많을 때도 있었지만, 사건 사고로 자숙을 했을 때도 있었고, 구설수가 참 많이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볍고 말실수를 많이 하는 캐릭터라 비호감 연예인 대표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특유의 까불거리는 캐릭터를 통한 부정적인 이미지, 전성기에도 한창 밥 먹듯이 각종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비호감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다닐 때마다 아무런 사죄나 진실규명 없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잘못된 태도, 도박사건으로 그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나빠지게 되었고, 대중에게 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많은 스트레스와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방송을 이어나가던 중,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등으로 탑식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트롯맨들은 붐과는 달리 전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붐도 그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말조심, 경솔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붐은 트롯맨들을 각별히 아껴주고 챙겨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려 애쓰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트롯맨들의 밝은 에너지처럼 붐도 서서히 비호감 이미지를 없애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트롯맨들과 함께 마치 형제처럼 지내는 붐을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비호감 연예인이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 보여요. 붐이 트롯맨들을 잘 챙겨줘서 고맙더라고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동원은 붐이 롤모델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붐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붐은 뽕숭아 악당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경솔함 없이 에너지만 드리고 싶어요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짐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끈끈한 청으로 뭉친 트롯맨과 붐은 해당 프로그램을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아마 2년간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많은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붐은 결혼식에도 트롯맨들이 꼭 참석해주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고 또 그 염원에 따라 트롯맨들도 정성을 담아 무대를 준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붐과 신부는 결혼식이 끝나고 요즘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3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붐은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뭔가 안정된 느낌입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신혼여행은 못 갔지만 매일이 신혼여행 같아 행복합니다라고 결혼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탈달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트롯맨들이 결혼식에 참석한 후 단체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것도 연일 화제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자리에 모인 트롯맨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호눈한 비주얼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명웅은 정동원의 양보를 누르며 형제의 케미를 뽐내며 유쾌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트롯맨들 중 정동원과 이명웅은 새 앨범을 준비 중이고 다른 멤버들도 각자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팬들은 트롯 멤버들 오랜만에 한자리에 함께해서 보기 좋아요. 붐쌤 덕에 오랜만에 뭉친 탑식스트로 천사들 너무 보기 좋아요. 이 단체 사진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영원히 이 우정 오래오래 함께 가요 포에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탑식스의 행복한 얼굴들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등으로 오랜만에 뭉친 트롯 형제들에 대해서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반응만 봐도 그동안 수많은 애청자들이 트롯맨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명확해졌는데요. 각자 소속사도 다르고 사건 사고도 있었던 적이 있어 같이 뭉쳐 활동하기가 예전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은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는데요. 따로 또 같이 라는 말처럼 앨범도 내고 공연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소원을 따라 한 번 더 뭉쳐서 활동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붐과 트롯맨들의 특별한 인연이 더욱 오래가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붐과 트롯맨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서로 아껴가며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